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을 갖고 있고 인사권도 행사했다며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 중심의 국정대응에 대해 헌법에 없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대통령 직무 중단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의 수용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 배제가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선으로 후퇴를 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고 이 말조차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은 내란 공모자이자 주범이라며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일단 10일 탄핵 표결부터 피한 뒤 수사 전까지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것이라며 도주에 대비해 신속한 출금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의 대통령 직무 중단을 위한 회담을 제안하면서 탄핵만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한동훈, 한덕수 중심의 국정대응 체제에 대해 헌법에 없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야권에선 2차 내란, 제2의 쿠테타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 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2의 쿠테타, 연성 쿠테타 음모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